예, 대통령실은 사실 누구도 수사할 권한은 없죠. 다만 건진법사 관련해서 체크를 해봤다. 그런데 1년간 일단 여사와 교류는 없었다고 들었다. 이렇게 합니다. 건진법사 얘기도 계속 나오고 사실은 여사의 얘기가 퍼스트레이드 여사의 얘기가 이렇게 이슈가 되는 것도 흔치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이거 완전 말장난이에요. 김대기 비서실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질문은 뭐였어요? 건진법사 조사하고 있냐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즉 대통령의 감찰 기능, 대통령실의 인사 감찰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기능을 활용해서 조사를 하는 거죠. 그 사람을 불러서 수사를 하는 게 아니라. 조사를 그런 얘기가 들린다 지금. 심지어는 세계일보에서 보도했지만 대통령실에서 대기업마다 연락해서 혹시 건진법사와 연락하면 그거 우리 거 아니니까 절대 받아주지 마세요라는 사정을 건진법사 한 사람한테 하지 말라고 말하면 되는데 도대체 왜 기업마다 전화를 대통령실에서 면 빠지게 전화를 해서 이걸 해라 말아라 말을 전합니까? 그것도 너무 웃기는 일이지만. 그런데 대통령 비서실장님이 뭐라고 답변하냐면요. 건진법사를 수사할 권한이 없습니다. 하나만한 얘기예요. 대통령은 민간실에서 그 누구도 수사할 권한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대통령실 직원도 수사할 권한은 없어요. 자기들이 감찰을 할 뿐이지. 그래서 할 수 없는 권한에 대해서 슬쩍 얘기를 해서 건진법사 문제를 어떻게 했다는 얘기를 결국 안 하는 겁니다. 조선일보와 세계일보가 기명을 넣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가 있었고 관련돼서 대기업에 통보까지 했다는 것이 다 보도가 되었는데 찌라시로 폄훼하는 부분도 그렇고. 김대기 비서실장 얼렁뚱땅 지금 넘어가고 계시는데 대응을 잘못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말씀은 드리겠고 1년간 교류가 없었다고 하는데 저희가 네트워크 본부인가요? 대선 캠프에서 열심히 활동하시는 걸 우리가 다 봤는데 1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조금... 따로는 해보입니다. 따로는 개인적인 교류가 없었다 이런 취지시겠죠. 따로는 건진법사는 캠프에서 활동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팩트를 정리하는 게 또 제 임무니까. 해체시켰잖아요. 그래가지고 잘했죠. 네트워크가 좋네요. 법사가. 그렇죠. 대기업들과도 그렇고. 그런데 아무튼 대기업들에 연락한 것 같은 경우는 사실 꼭 건진법사뿐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우리 이름 팔아서 로비하려는 사람들 우리랑 관련 없다 미리 얘기하는 거고 사실 건진법사가 큰 사고치기 전에 이런 식으로 미리 막는 것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건진법사에 대해서 사실 대통령실이 불러가지고 그냥 참고인 조사 방식으로 조사는 할 수 있겠지만 사실 아주 엄격한 이런 건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이 사람이 지금 당장 어떤 범죄 혐의가 명확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김대기 실장 입장에서는 우리가 현재 당장 어떤 수사 요청을 하거나 거기까지 돌입한 건 아니다. 이 정도 취지겠죠. 그런데 아무튼 저는 건진법사뿐만 아니라 대통령과 여사 주변에 있는 많은 사적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충분히 이런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감찰관을 두거나 아무튼 공직기관 또 감찰을 하거나 이런 것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도 의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앞서서 제가 대통령 일정이 노출되는 것을 보면서 국가의 어떤 시스템이 계속 무너지고 있다는 느낌을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난 정권이나 예전 정권에서도 이런 문제들 있을 수 있었겠죠. 하지만 이렇게 드러나가지고 크게 문제되어 그러니까 언론에 이렇게 막 메일같이 나오게 되는 경우들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일단 정권에서 이제 정권적으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